안녕하세요. 어제게임방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설마? 아, 여기여기여기? 그렇죠 제가 그 시화에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길 왔다가 여기가 이멘트노매라는 곳에 왔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여기로 왔더니 여기로 다시 가려면 여길 지나갔어요 여길 지나가야 돼요 쿼따라 디프레션 여기를 지나오는데 보시면 39에 40레벨짜리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여기서 스토리를 진행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꼭 다시 시화로 가실려면 가실 때는 빠른 이동을 활성화 시키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한 7,000km 되는 데를 그냥 뛰어왔어요 말타고 뛰어왔어요 다시 또 알렉산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한 2,300m를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 구역 목표가 있네요 별자리 맞추기 별자리 맞추기 별자리 맞추기 이런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알렉산드리아로 이동하는 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가려면 권장 레벨이 10인데 가면서 어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4,600m를 엮어에요 뭐하는지 여기야 볼까요 뭐하는지 여기지? 뭐 이정도야 뭐 뭐 에이 원 아 아 아 아 지휘관 지휘관 어디냐 저쪽에 있나 보다 도적이구나 1타 2피 낙타는 다치지도 않아 뭐가 있다는거지 저 불에 닿으면 불이 불에 닿으면 안됩니다 지휘관 어딨어 8레벨 지휘관이 아 저게 지휘관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말을 타는게 낫겠죠 와우 너무나 간단하게 처치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갈 길을 계속 가보죠 오 뭐야 오 마을이야 마을이에요 마을 메테오티오수 상당히 큰 마을인데요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안 돼 여기 레벨이 상당합니다 레벨이 볼까요 여기 지역이 어떤지 일단 장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능력은 1포인트 좋고 맵을 맵을 보고 여기 위치가 몇냅지역인지 6에서 8 아 여기가 15에서 18이구나 이쪽으로 가야겠네 저쪽은 위험한 곳이에요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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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같은 애들 같은데 도적같은 애들 같은데 전투를 전투를 해볼까요 전투를 해볼까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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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자, 여기는 클리어 강을 따라서 쭉 가면은 신관을 만나라 오랜만에 보는 메인 퀘스트네요 어우 이 소리 어디에 따는거야? 저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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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쁜 애 같아 느낌이 신전 구경을 시작해라 가보죠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빨리 가 신전 구경을 시작해라 신전 구경을 시작해라 그냥 엉클 바이악! 엉클 바이악! 헤헤! 엉클 바이악! 아, 그렇게 했죠? 엉클 바이악!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순복지를? 엉클 바이악! 다 걸렸어! 흠흠 아, 왜 근데 걔를 치고 가니? 됐어 아 이쪽 바깥에 있나 보구나 안쪽에서는 문이 없나 보네요 뭐야 뭐 이렇게 이렇게 빨리 움직여 저녁란다 바깥이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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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티 그라디에이터 아, 꼬마 애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간대? 우물 안에 갇혀있다 아, 꼬마 애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혜리엣! 야호우! 승바아우! 헐크왓트! 아니 우물안에 갇혀있는건 갇혀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벽 부식이 아하 아하 그렇게 아 상당히 게임을 게임을 공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되나 그 아직 부족함을 잘 못찾겠어요 제가 워낙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도 하지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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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캐가 뭐냐 곡물의 이면 곡물의 이면 저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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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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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동지 경계에 기어있다는거죠 아하 오케이 상인의 농장을 오고 있다 rying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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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하 아하 이 아하 아하 아하하 覺得 내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왜 하느니 저 오는구나 뭔가 버그 같아요 이거 이상해 저 오는구나 그러나 그는 큰 질을 겪는 것입니다 범죄를 찾으세요, 그리고 항상 찾으세요 제가 기다리지 못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당신의 몸을 찾을 수 있을지 멋있는데? 우와 야, 장난 아냐? 도적, 도적 은신이 적어있다 가주지 아, 이게 진짜 이집트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여기 아까 내가 쓸었던데 아니야? 쓸었던데 아니야? 아닌가? 그냥 가죠 뭐 풀 거 있습니까? 뭐 풀 거 있습니까? 야 야 야 야 이제 조심해 야 아니 뭐 I must come 불을 절대 조심해야 돼 순전에서 대화하기 뭐 간단한데 애들한테 죽는 것 보다는 애들한테 죽는 것 보다 괜히 불에 죽고 그러니 제가 아까 죽였던데 맞네요 일단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좀 더 가야지 되는거 아니 여기 맞나 그런가 권장 레벨이 10이라서 여기는 근데 10이 아니거든요 너 어디가니 그쪽으로 한거 맞아? 그쪽으로 한거 맞아? 아 맞구나 흠흠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파피루스 퍼즐 파피루스 퍼즐 일단은 모르겠다 파피루스 퍼즐 파피루스 퍼즐 파피루스 퍼즐 근데 파피루스를 파피룰 원 이런 거는 ..? 킥해주는 자 레벨업 일단은 요거를 하고요 장비 능력 하나짜리가? 선술집에도 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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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많았었나 뭔가 있다는건데 여기 비켜 비켜 대단한 것 데려가야돼? 아 귀찮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잘못 눌렀어 사람들을 안 치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가보입니다. 아이 쏘리 아 근데 이런걸 시키냐? 오랜만에 온 사람한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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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뭔가요 아 싸우는 거야 아 아 자 그럼 몸 좀 풀고 손통에 손 좀 풀고 자 준비를 이거 엄청 큰데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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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많이. 고마워 안. 오랫동안. 그리워지. 이즈녁. 그가. 이가. 그리고. 뭐야? 잘 싸울 것 같은데 아 이런걸 잘 못하는데 알아요 우주 인사도 이름덕 그 이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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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Zetmeth knew his heart Zetmeth! 질의 외부! bad luck! their battle lasted 20 days and nights before Zetmeth subdued the lord of chaos the lioness's fangs will cleave the darkness Uncle Bayard is a good one I watched him find a wise beast you have to win Uncle! his weapon is bathed in Zetmeth's fire watch out Uncle! Zetmeth is strong Zetmeth's might enrivens your arm no VR member there he comes to a duration of they change, Zetmeth 16s Zetmeth 16s Zetmeth 16s Zetmeth's might enrivens your arm the lioness's fangs will cleave the darkness you do it 대충 알았어 대충 알았어 맞고 피해서 뒤로 가서 치고 질 줄 알았어 암흥에 놀러 where you were the blood eater herself! 아... The priest's recounting of the battle between the goddess and Isvet was new to me It is a tale of his own invention You will not hear it outside, YAMU Would that you'd agree to stay with us longer But I know that greater duties call you I'll say goodbye to the children before I leave Do so. They'll miss you You are always welcome in YAMU 자, 야무에서의 쾌는, 메인 쾌는 끝난 것 같아요. 세크메트, 좋은데? 의상 의상 세크메트, 멋있어 거미 자, 그러면 쾌가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아니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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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음, 맞아요. 이게 알렉산드리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인가? 아, 여기 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레이크 마레오티스 일단은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로 계속 진행하면서 또 나오는 퀘스트들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게임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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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